아 아 으 안녕하세요 음 보기지 나빠서 어 저 매니저의 아 어 이번주 저 이상 해볼게요 제외수는 한 7시간 지금 고민했거든요 1번 11번 21번은 제외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만한 숫자가 44번 어 분석은 제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 그냥 느낌으로 느낌봐 안되겠죠 근데 분석하신 분한테 죄송한데 그래서 보다보니까 이제 아 이 정도는 20일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 20일이 또 나와요 진짜 안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안나오고 여기 1번때도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좀 안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33 23 23이 아니면 44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44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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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제외수 맞죠 1번 11번 22번 제외수 제외하고 7 23 244 연번이죠 여러분들 꼭 참고만 해주시고 예 필요하신 분들은 과제를 좀 참고하시고 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내일 내일이죠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